으아 제발 삑만 치지 마라 형들 이번 파트 7킬인데? 아 융각살 융각살 이길게요 이거 이거 단팔 이게 다른만 가야겠다 답이 없다 이거 아 킬킬 해야겠다 우리 별 신화가 많아서 이거 못 잡아 이거 다 버핑 큰야들 쇼붙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로그니스 포털이 상실했습니다 반지네 빗박 개피 융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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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생기하셨습니다 어시비션은 이게 문제야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 hk 음 대박 삑만 치지마라 형들 나 hk 나 hk 아 아 dash 이건 7킬인데 킬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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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 킬은 씩 오 씩을 기둥 작업해놨다, 워낙 어? 우어? 2층! 2층 큰일들! 2층! 2층! 나이스! 이분이 렉이 심하시네 우리 편에 에이, AMD 이 사람이 렉 진짜 심하네 이, 이 사람 핑이네, 이 사람 핑 오지는데 짚! 나왔따 단층! 단! 나와, 2층에 핑두게 2층! 2층에 1P, 2층에 1P! 오셜 할 수 있겠네 저런 맨? 뭐 어디야? 꼬바나? 왜 또 라나? 아 문을 승리하겠습니다 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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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비하라 패빙 두개 짝이지 이거 짱 안나왔다 근데 하나도 어? 어 중났다 중 어 이제 나오니? 다시 뺐다 이거 다시 뺐다 이거 와 지하 지하 내리다 와 맥골 양은 그냥 뭐 턴증 다 단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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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... 에뻔 B C 이게 사ор B B 와.. 렉.. 렉퍼소? 렉 오진다 와 렉치 흐흐흐흐흐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흐흐흐흐흐 큰가 될 때 패배하나? 치개삐하나? 쥬앗 야 큰 오블리 하나 큰 기둥둘 우와 이분 렉 지르고 우와 이분 형들 이분 렉봐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짝인데 짝 짝이다 짝 뭐 또 뺐는데 안오는데 또 또 안와 큰일나 큰일나 클라핑두기 뭐야 큰일나 큰일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